최장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관련돼서는 또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돼서는 국회 추천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공수처 수사에 대한 어떤 중립성 논쟁이나 이런 게 덜 할 수 있고 또 직권남용죄 입증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 없다. 이 판례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노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대통령이 평소와 같은 논리를 특권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총선 참패 전국에 비쳐 절박한 의식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리를 가지고 법률 과정의 시선으로 특권 피해가려고 하는 거 문제다라고 한국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무슨 포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경포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포대야. 정치 포기한 대통령이야. 그럼 그냥 저기 뭐지? 서울중앙지검 앞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그냥 차라리 내지. 어제 기자회견은 그래서 이런 대목들은 왜 대통령을 해? 이런 대목들은 셀프 변론이었다 그러면 이 기사 분석을 보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서초동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 내든가 큰 로펌이나 어디 들어가든가 그래야지 왜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냐고. 화가 납니다. 그럴 거면 갑자기 또 확 짜증이 나네요. 진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 빼놓은 게 뭐 있었죠?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얘기 관심이 많으실까? 관심이 없는데 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또 일부 기자들이. 그러게요. 뭐 하여튼 한동훈과의 관계를. 그런데 이것도 물어보면 정확한 사실을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사실을 답변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지금. 뭐 답변을 안 한 거지 사실은. 자 동아일보 6면 보여주십시오. 윤 한동훈 사퇴 문자. 오해다. 정치인의 길을 잘 걸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퇴를 요구를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자기는 안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 사퇴 요구 받았다고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야? 누가 오해한 거야? 대체. 지금 이 얘기는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동훈 이렇게 3명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문제는 바로 풀었다. 해소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해소했다는 게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오찬했다는 걸로 해소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럼 이 얘기 구조상 사퇴 얘기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이라는 얘기죠. 나는 얘기 안 했다고 한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이관섭이 오버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석되는 건데 이 기사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다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여권의 다른 한 관계자도 최근에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굳이 만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들에게 말한 것을 알고 있다. 아직 마음의 앙금이 큰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1월 김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을 수면 위로 꺼낸 김경률 전 비대위원회 서울 마포구 출마를 한 전 위원장이 직접 공개한 데 대해서 줄세우기 사천 등 강하게 비판한 것이 두 사람 간 갈등의 고를 깊게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안다. 윤 대통령은 친한 법조인들에게도 전화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XXX라고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놀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 XXX가 멍멍멍 이거라고 많이 전개해서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실제 XXX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나는 멍멍멍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XXX나 멍멍멍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실제로 XXX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근데 여기 하여튼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 그럼 뭐야. 윤 대통령이 실제 어제 얘기했던 거하고 실제 행동하고 본심은 다르다. 그렇죠. 이 기사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다. 그러면 한번 종합을 우리가 해봅시다. 윤 대통령은 자기의 국정 방향은 옳다. 총선 참패 이후에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에서 보여줬던 태도.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 이런 걸 종합해보면 딱 그 한마디로 역시 윤 대통령은 절대 변하지 않아. 변할 리가 없어. 앞으로도 안 변해.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모습, 몸 낮추는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국민들한테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전하는 신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경혜신문 오미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시민들 하던 말 반복 안 바뀌겠다는 것. 실망.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좀 엇갈렸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은 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 새로운 능이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다른 한편에선 다양한 현안의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 기자들이 이렇게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직장인 최 모 씨 대통령이 꼭 특검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혹에 송구하다. 경인이 이렇다면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해병대 특검은 언급은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만 말하는 걸로 들렸다. 이후 청소년 협지를 강조했는데 기자회견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야당과 협력이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내용은 이 기사에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한누리꾼은 SNS에서 결국 특검은 다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하여튼 그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리기는 하지만 좀 박한 평가에 좀 가깝다. 이렇게 경영신문이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이 얘기는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신문들의 평가는 어떨까. 그러니까 신문들의 가장 솔직한 평가가 많이 담겨있는 게 신문 사설이잖아요. 신문 사설을 통해서 저희가 신문들의 논조나 보도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사설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김일아 표론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럼 내가 여기 딱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지? 그럴까요? 그럼 조선일보부터 얘기할까요?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를. 조선일보 사설을. 굳이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윤 부인 처신 뒤늦은 사과. 부인 문제 재발 방지가 관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고 총선 패배도 내 탓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특별히 예상을 띄워넣는 내용이나 쟁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 특검 등에 대한 파격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늦지 않게 이런 가지를 가졌다면 윤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의 최장병 사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비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뭐 지들로 만들어서 그래. 그러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어떻게 조건부냐. 네. 아니고. 그다음에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해병대 진상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세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일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처신이 거듭되고 윤 대통령이 이에 잘못 대처하면서 국민들의 일구심과 반감이 커졌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현안이 될 우려가 크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날 회견을 보면서 그동안 왜 회견을 피해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정도라도 설명을 하면 국민 분노나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 그것을 꽉 막아왔고 쌓인 압력이 총선에서 터진 거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다시는 김여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당장 불편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내부 감시 체제를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일면도 그렇게 그 순서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중화일보는 굳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조선일보랑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